안녕하세요. 지월드 화물차 용품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메가평판 시트와 운전석 프리미엄 시트 교체 작업입니다.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여 운행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트의 볼륨을 높여 탁월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퓨얼 암레스트로 장착하여 안락은 배로 늘렸습니다. 통통 열선, 공기식 럼퍼, 사이드 서포트, 급속배기, 감쇄력 조절, 쿠션 길이 현장, 각도 조절까지 모든 기능이 됩니다. 원톤과 투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시트 넥시스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프리미엄 시트입니다. 탁월형 원단을 사용하여 통통과 열선 기능이 기본 내장하였습니다. 메가평판 시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작은 의자를 제거하고 타물함을 설치했습니다. 메가평판 시트 뒷좌석 타물함 사진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3개의 타물함이 있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간단한 담배나 휴대폰을 놔둘 수 있는 간이용으로 작은 사물함이 있습니다. 뒷사물함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유압으로 고정을 시켜 문을 열고 닫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판 시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편판 시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더 편하게 쉬기 위함이 아닐까요? 행복한 날 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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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